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파트 1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름도 예쁘네요. 거두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대표 문제 중심으로 좀 골라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하지 않는 문제들도 꼭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자 1번입니다. 유의어 문제입니다. 유의어 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등 어떤 느낌인지 사전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더라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비교하여 볼 때 서로 비슷하다 비등비등하다 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찾아보면요. 1번 소급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요. 소급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소급 적용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효력이나 영향이 과거에까지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쇄도라고 되어 있고 속박 되어 있고 방비라고 되어 있고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급은 소급 적용이고요. 쇄도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쇄도하다 무늬가 쇄도하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밀듯이 오는 거 속박 그리고 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5번 방비가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하다라는 느낌 드셨을 것 같은데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미리 지키고 대비한다. 그래서 방어, 요새, 예방이라는 말과 함께 쓰입니다. 비등하다, 서로 비슷하다라는 낱말은요. 4번이죠. 상당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일정한 액수나 수치 따위에 해당하다, 상응하다, 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등과 유연은 4번 상당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응하다 혹은 적당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3번으로 갑니다. 3번 미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쁘다라는 뜻은요.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성이라는 뜻으로 대표 뜻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은 믿없다이죠. 믿없다라는 단어만 딱 봤을 때는 좀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미쁘다, 믿없다, 둘 다 믿음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켜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헛수고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쓰이고요. 함초롬하다라는 것은 적거나 서려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뎌진 연장 이렇게 좀 무뎌진 거 나를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대표 뜻도 있고요. 하나 더 쓰이는 것이 마음이나 의지를 가다듬고 달려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연장으로 다듬을 때도 쓰이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을 때도 쓰인다. 그게 바로 별이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뻑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 이게 표준어이었다니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얄밉게 매우 우쭐거리면서 자랑하다, 뻑이다 라는 낱말입니다. 어떠한 척하다 혹은 뽐내다, 가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미쁘다와의 유연은 믿없다.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반이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대되는 의미 찾아보면요. 능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능변 왠지 뭔가 능숙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시나요? 말을 능숙하게 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자면 능숙하다, 말을 능숙하게 잘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1번 달변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달변가야 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막힘없이 능숙하게 하는 말 비슷한 뜻이고요. 웅변은요 조리있고 막힘없이 당당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논변은요 논리있게 왠지 할 것 같죠.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서 하는 말을 논변이라고 하고요. 가변은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다,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변이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 찾아주면 불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눌변 있는데요. 좀 어느랄 것 같죠. 눌변은요 더듬거리는 서툼 말솜식 이를 눌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눌변과 유의어는요. 유의어도 한번 찾아볼게요. 유의어는요 누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반이어를 찾아야 합니다. 능변, 능숙하게 말하는 것과 반대는 더듬거리면서 서툼 말솜식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은 좀 많이 다른 의미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망각입니다. 인간은 망각한다 라는 말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라고 해서 망기나 망실로도 자주 쓰입니다. 망기나 망실, 그래서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유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실은요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린다. 부실 혹은 유실물 이런 표현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입수는요 손에 넣었다, 취득하다 라는 것. 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입수가 취득이고요. 제가 좀 위로 썼네요. 그 다음에 차지하다 는요.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갖게 되다. 그래서 소유 혹은 점유라는 표현을 하고 함께 쓰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생각해 낸다. 그래서 기억과 유의어는요 상기하다 혹은 암기하다 라는 표현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망각, 잊는다의 반대 표현은 반의어는 기억하다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의어를 공부할 때도 유의어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이왕 이렇게 한번 언급됐을 때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고 조금 확장해서 공부하시면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를 풀 때도 조금은 좀 폭넓게 그래서 반의어만 찾는 것이 아니라 보기로 나와 있는 낱말들의 유의어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태만 더 고생하면 논, 면마지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논을 잡다, 손으로 잡다 그 표현이 아니죠. 돈이나 재물을 얻어가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 한미천을 잡다. 한미천을 잡다. 어때요? 봄바탕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재물을 얻어가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우선 정답 1번 찾고 나머지도 정리해 볼게요.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 여기서는 손으로 움켜지는 걸 말하고요. 그는 개를 잡아 계장국을 끓였다. 조금 저도 좀 보기를 읽었을 때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글은 개를 잡아 계장국을 끓였다. 짐승을 죽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심야에는 택시를 잡기가 다른 시간대보다 더 어렵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택시를 손으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타기 위해서 세우다. 그는 멱살을 잡고 사장과 싸우기 시작했다. 멱살을 잡았다라는 건 상대의 어때요? 목덜미를 움켜잡는 것? 이라고 되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얼을 준비하시는 거 다이얼을 준비하실 때는 어떤 낱말을 가지고 줄줄줄 낱말을 사전으로 찾아서 줄줄줄 외우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그 문장 안에서의 뜻을 좀 상상하거나 상상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요? 머릿속으로 좀 그리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느낌인지 만약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머릿속으로 좀 그 상황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찾아라. 돌아오는 어버이날에는 어머님을 찾아 배워야 되겠다. 돌아온다? 어떤 날짜가 막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떠한 특정한 날짜 매년 반복되는 혹은 매해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 되는 것이 다시 닥쳐오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온다라는 표현 씁니다. 돌아온다에 돌아오다에 여러 가지 표현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어머니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여기에서 돌아왔다는 그렇죠. 회복하다. 이전 상태 건강했던 상태로 건강을 회복했다. 회복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들의 비난이 나에게 돌아왔다. 비난이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죠. 비난이나 칭찬 따위를 받다. 고향집에 드디어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간다. 다시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것으로 다시 가는 것 다시 오는 것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식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특정한 날짜 매해 반복되는 혹은 매달 반복되는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가오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다시 닥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 이고요. 처음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왔다.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오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역시 다이어 문제입니다. OO기업에서 근무하는 김과장은 올해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김과장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인데요. 은퇴 후에 아내와 함께 귀농할 수 있도록 농사와 관련된 전문서적을 찾아 읽거나 귀농인들을 위한 사이트에 가입하여 여러 정보를 모으고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오는 어떤 때 정해져 있다. 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때를 대할 때 우리는 맞이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역시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찾아볼게요. 그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에 맞이하다. 라는 표현은요.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자신의 목습이 다하도록 적군을 맞아 싸웠다. 반갑게 맞이하는 건 아니죠. 적이나 어떤 세력에 대항하다. 입니다. 그 신문은 창간 7주년을 맞아 푸짐한 사은품을 준비했다. 여기에서의 맞이하다라는 것은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를 대하는 거. 7주년이니까 매해 다가오는 특정한 날이겠네요. 그래서 7주년을 맞아 푸짐한 사은품을 준비했다. 같은 의미. 이번 학기에도 학사경고를 맞으면 대학이다. 점수를 받다. 라는 의미이고요. 갑자기 쏟아진 우박을 맞아 배추들이 모조리 주저앉아 있었다. 여기서의 맞다라는 표현은요. 자연현상에 따라 내리는 눈이나 비 그 다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이고요. 창간 7주년을 맞이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때를 대하다. 맞이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어휘선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22번 보면요. 토이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서 라고 되어 있고 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의 유형 우리 개념 수업 개념 수업 할 때 개념 문제 풀이 수업 할 때 정리해 봤었죠.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알맞는 것을 보기로 찾아 넣어라. 그리고 보기로 찾은 것을 정리한 것 정답으로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모의 의논 교환 합의 구실 결실 도출 개발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문맥에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한 후에 하나하나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토의라고 되어 있는데 토의는요. 무엇인가요? 바로 토론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토론은요. A와 B팀으로 나눠서 서로의 의견 중에 하나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고요. 토의는요. 하나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토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보다는 약간의 화합이라던가 융통성 이러한 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토의의 개념인데요. 그러면 토의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합니까?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혹은 의논하다 라고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냐 의논이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교환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요. 의논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즉 여기에서는 의견이라는 내용의 뜻이 더 강하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니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의논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그게 바로 의논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최선의 해결안을 얻기 위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 즉 의논하는 말하기 양식이다. 토이 에서는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무엇 해야 되나요? 교환이 나와야 되겠죠.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라는 표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주고받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음에 디귿이 들어가야 됩니다. 함으로 가능한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토이는 중요한 무엇을 함으로 토이는 중요한 여기서 의논과 교환은 이미 찾아졌죠. 모의를 한다. 합의를 한다. 구실 결실 도출 개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구실 입니다. 구실 이라는 뜻은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은 바 책임을 지다. 즉 어떠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토이는요. 중요한 구실을 함으로 여기에서 토이에서 도출된 하나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책임을 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실을 함으로 그 목적이나 경우에 알맞은 여러 방식이 무엇이 되었다. 토이의 여러가지 방식. 토이를 할 때 그 목적에 따른 여러가지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개발되었다. 즉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놓는다. 개발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발 이응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니은과 디귿과 미음과 이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의논의 뜻 의견을 주고받는다.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다. 앞에서 의견이란 말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이란 말에 좀 더 가까운 니은이 들어갔고요. 디귿에서는 서로 주고받는다. 즉 의견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라는 것이 이미 앞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주고받는다. 교환만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이는 중요한 무엇을 합니까? 어떠한 역할한다. 구실한다. 해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토이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그 결과 토이에는 많은 종류가 생겨났다.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가 생겨났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 찾아주시고요. 나머지 기역, 리을, 비읍, 시옷도 여러분 뜻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출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출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은 개발과 도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의 정확한 뜻들도 꼭 한번 알아봐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5번 어휘 선택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어떤가요? 시원, 개운, 선뜩, 통쾌, 명쾌, 가장 알맞은 거, 가장 가까운 거, 머리가 개운하다. 강사가 무엇하게 설명해 주어서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쏙쏙 된다. 즉 명쾌 마음이 즐겁고 시원하며 유쾌하다. 아 이거는 통쾌죠. 명쾌는 말이나 글이 시원해서 명쾌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잘 됐다. 논리적 반박에 아무 말도 못하는 글을 보니 아주 통쾌했다. 여름날 오후지만 그늘에 앉아 있으니 어땠나요? 시원하죠? 아침에 어머니께서 무엇한 콩나물국을 끓여주셨다? 시원한 시원한도 되고요. 하나 더 개운한 시원은요. 온도가 차갑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속이 이렇게 좀 풀린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시원하다 라는 표현 쓰이기도 하고요. 온도하고 상관없지만 어때요? 개운하다 무엇인가 좀 마음에 먹을 수 있던 열기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개운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선뜩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선뜩은 갑자기 차가운 기운으로 서늘한 느낌이 있다 라고 되어 뜻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 선뜩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우리가 조금 무서운 상황일 때 여름에 좀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범죄와 관련된 영화를 보더라도 저녁에 약간 그런 의중곳을 보면 약간 으쓱하고 좀 선뜩한 느낌이 들죠. 갑자기 차가운 기운을 느낄 때 우리는 선뜩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3번 선뜩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운 명쾌 통쾌 개운은 여러분들이 꼭 각자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연습이기 때문에 물론 시험과 같은 마음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연습해야 된다 되돌아보고 오답 정리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꼭 개념 정리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8번입니다. 접속어를 차례대로 나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접속어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접속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호응이 혹은 내용 연결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중점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도덕적 명분과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정의감이나 용기를 뒷받침한다. 즉 불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라던가 타협을 거부하는 선비의 강직한 정신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이끌어오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기여했대요. 또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네요. 또한 사회적 행위에 적용되는 도덕적 명분은요 공동체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해왔다. 역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네요. 그 다음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친 나머지 경직된 비판의식을 발휘하게 되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회적 긴장과 분열 약간 비판적이다. 약간은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 라는 느낌 오죠. 앞에서는 긍정적 뒤에는 부정적 혹은 앞에서는 좋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조금 우려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접속어 어떤 접속어 분위기 상황 정반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역접 접속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역접 접속어 한번 찾아볼까요? 게다가 그리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지만 와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역접 접속어입니다. 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조선 후기 당쟁은요. 경직된 명분론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경직된 명분 맥락에서 혹은 느낌에서 글의 흐름상 같은 느낌이라는 거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 조선 후기의 당쟁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에 관한 접속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시에 관한 거 예컨대 예를 들어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거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어문규범 맞춤법 표준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요.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우리 수업시간에도 내놓으라 내놔라 내로라 이거 헷갈린다 라고 했었죠. 그때 우리 정리했었죠.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생각건데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제가 이거 정리해 주시라고 했죠. 생각건데라고 찾아주시고요. 철수야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해주시고요.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되었다. 만난 띠고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는 그렇죠. 의존명사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 을 나타내는 뜻이 있는 의존명사는 띠어쓰기 해야 합니다. 그녀는 일을 하는 틈틈 희가 아니라 틈틈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적절하게 쓰인 예시가 아닌 것 역시 맞춤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고양이 주요 개발 대상지로 평소에 자기 개발 지금 개발과 즉 아이 개발과 여의 개발 제가 이거 우리 개념 수업 할 때도 자주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꼭 결제와 결제 이 두 가지도 그렇고요. 개발과 개발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개발은요. 토지나 천연자원 토지 천연자원 아이 개발은 토지와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든다. 또는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토지나 천연자원 이렇게만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개발 여의 개발은요. 슬기나 재능 사상 슬기 재능 사상 느낌 오시죠. 그래서 한번 이거 기본으로 해서 찾아보면 우리 고양이 주요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 단체 했습니다. 토지나 천연자원을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네요. 평소에 자기 개발을 계속한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을 확률이 높다. 슬기나 재능 사상 자기 개발 이고요. 5년간의 연구 끝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들다. 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경제 개발이다. 경제 개발 맞고요. 인류는 미래를 위해 화석 연료를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된다. 토지나 천연자원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이 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아닌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띄어쓰기입니다. 띄어쓰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조사이냐 아니면 의존명사이냐 입니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붙였어야 되고요. 의존명사는 기본적으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사와 의존명사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우리 기본 틀은 알고 가자고요. 조사는 기본적으로 체언과 결합했을 때 체언과 결합했을 때는 붙였습니다. 체언이라는 것은 몸통을 의미하죠. 말의 몸통 즉 명사 대명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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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는 앞말에 붙였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수만큼 붙였어야 되나요? 띄었어야 되나요? 붙였어야 됩니다. 왜? 영수가 명사이죠. 그랬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존명사 가볼까요? 이 친구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데려올게요. 의존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용언이 동사 형용사가 관형사형 뒤에서는 관형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용언이 즉 수식하는 관형사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붙여 쓰는 것이 아니라 띄어 써야 합니다.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할 만큼 제가 물론 띄어 쓰긴 했지만 하다 라는 용언이 쓰였죠. 할 만큼 즉 관형사형. 하긴 하는데 어떠한 만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뜻을 가지고는 있으나 혼자 쓰일 수 없고 꼭 누군가하고 같이 쓰여야 하는데 다만 의존명사라는 것 티내주기 위해서 우리는 띄어 쓰기만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형어와 함께 어떠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할 만큼 어떤 일을 하는 만큼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정도를 나타내는 뜻을 지닌 명사인데 혼자 쓸 수 없습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칸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럼 한 번 볼까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너 대명사이죠. 붙였어야 합니다. 너뿐이야. 막 외출을 하려던 차에 하다. 어떤 일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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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용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던 차에 어떤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 그것이 바로 뜻입니다. 하려던 차에 차는 붕붕차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던 기회 혹은 순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 쓰는 거 맞고요. 강당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들리다. 그렇죠. 들리다. 용언이죠. 그래서 띄어 써야 되고요. 선생님께 만큼은 선생님께 만큼은 이라고 되어 있죠. 명사 선생님께 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명사 대명사 그래서 오직 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붙여 씁니다. 너밖에 오직 너밖에 없어 사람이 오직 너밖에 없어 라는 의미로 쓸 때는 붙여 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바르게 된 것은 2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36번이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 가족들은 모두 멀리 여행을 떠나고 나 혼자 집을 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낯선 손님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낯선 손님 밑줄 그어져 있죠.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손에 꼽히다 손에 꼽히다 손에 꼽히다 여기서는 손가락 이라는 의미로 쓰면 되시 되고요. 손을 맞이하다 여기에서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의미할 때 손님 손을 맞이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손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하다 손이 달리다 일손이 부족하다 손이 크다 씀씀이가 크다 돈의 씀씀이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우리 손이 크다 음식을 장만할 때 아 정말 손 크다 많이 장만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역시 관용적 표현인데요. 자 글을 읽고 이와 같은 혹은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관용적 표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기부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성탄절과 연말에만 등장하던 기부가 이제 자신의 재능을 담보로 1년 내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여름이면 떠나던 대학 농알도 육체노동 대신 자신의 전공에 맞춘 전문적 재능기부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곰들이 봉사단이 농어총 재능기부에 나섰고 땡땡대 한의대 학생들도 전남 나주에서 의료봉사 펼치기도 했다. 또 식품부 A장관도 강원도 평창군을 찾아 농어촌 집 고쳐주기 재능기부에 동참하는 등 각계 각층의 재능기부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기부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돈으로 많은 돈으로 많은 기부 문화에서 이제는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눔으로써 즉 재능을 바탕으로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이 기부이다라는 느낌으로 기부의 문화가 바뀌어나가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혹은 이와 관계가 깊은 속담은 그렇죠.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공이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인가요? 쉬운 일이라도 떠가는 물도 어때요? 떠서 주면 은혜가 된다. 도와주면 은혜가 된다. 쉬운 일이라도 도와주면 은혜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렇게 언급되는 속담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공든탑이 무너지라 지구벽에도 볕들 날이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낙순물은 떨어지던데 또 떨어지다는 굉장히 자주 쓰이던 우리가 좀 친근한 그런 속담들이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내가 잘 모르는데 라고 한다면 꼭 한번 찾아서 정리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번입니다. 런던올림픽에서 일일 벌어진 배드민턴 여자 복식 선수 8명의 무더기 실격은 올림픽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번 사태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잘못된 경기 방식 변경과 참가국들의 지나친 메달 욕심으로 빚어졌다. 가뜩이나 중국 메달 편중 현상과 한국 인도네시아의 강세 때문에 배드민턴의 올림픽 정식 종목 지휘가 안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고위 패배 알고 졌다라는 거죠. 우리 팀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랬나요. 대진표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위 패배는 배드민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 런던 조직위는 1위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배드민턴 고위 패배 사태에 대해 BWF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 이라면서도 궁극적 대책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 대책이란 배드민턴 종목의 올림픽 퇴출을 뜻한다. BWF가 전원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IOC의 퇴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 어때요? 이런 사태가 오는 데까지 수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때요? 퇴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지금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8명을 무더기로 어때요? 무더기로 실격시켰다 라는 내용이죠. 즉 당장 이익을 보고 행동하여서 더 큰 것을 잃게 된다. 어때요?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종목이 퇴출될 위기까지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퇴출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라고 하더라고요. 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 퇴출이 되면 그 종목이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좀 어때요? 각국에서도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즉 작은 것을 너무 연연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속담 찾아보면 어디 나와있나요? 달아나는 노루 보고 얻은 토끼 놓쳤다. 당장의 이익을 보고 행동하여 더 큰 것을 잃는다. 달아나는 노루를 보고 얻은 토끼까지 놓쳤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속담들도 여러분들 꼭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파트 1에 거두다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총 40문제였는데요. 저는 이제 골라서 풀긴 풀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됐네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꼭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파트 2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